여러분 갤러리 바이올렛에서 나를 마주치다 전이 이렇게 됐네요. 백승숙, 동소신, 박영은, 박영주, 김신자, 불안해정, 성경은, 신명아 이렇게 작가님들이 함께 단체전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가 봅니다. 이렇게 어떤 작품이 됐는지 들어가 보시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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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